어? 어? 8.26 여기는 유로가 아니니까 주아티 8.26 주아티 300을 곱해보면 얼마지? 2478 2500원이야? 싸지도 않네 아이고 여기는 안돼 도로가 비가 진창이야 그냥 9시가지 내로 가보자 맨날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저걸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데를 찾았거든? 근데 상태가 좀 그래 폴란드 바르샤바 여기는 바르샤바 남동쪽 당신 혼자 자전거 타고 마트라도 굽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정박을 해볼게 네 완전히 시대에 정박했던 것처럼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바르샤바 외곽 주택가에서 잠깐 살기 주차비 안내는 데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발트상국에서 다 주차비 너무 비싸게 내셨어 맞아 완전히 시내 한복판에서 있었어거든 아르샤바는 이렇구나 응 아르샤바는 또 이렇구나 멋있네요 여기 도대체 몇 번째 도시인가 앞으로 또 몇 번의 도시를 볼 것인가 역시 3평이니까 이렇게 막 헤집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와 저기 등 봐 이거 뭐야 여기서 뭐 있어 여기다가 대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혼자 다정타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전차 타고 한번 돌아보고 와 여보 네 여기는 바르샤바예요 네 캄평이 형이랑 함께 왔어요 아직도 신기해요 네 광장을 찍고 가고 있어 응 응 거기 같아 아 맞네 여기 그러네 와 사람 되게 많은데요 여기가 바르샤바에 관광 오면은 무조건 가는 아마 그런 스케어일거야 아 멋지네 네 응 멋있다 와 시티투어 퍼스트 와 하 참 멋있는 게 많아 나중에 걸어 다니면서 좀 꼼꼼히 보자고 오늘은 이렇게 맘만 보고 와 팔린, 리가, 빌리우스 막 다 해지고 지냈었는데 뭐 이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와 와 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저희 차가 있고 네네 가볼까 우리 응 일로도 갈 수 있고 왜 있지? 가기 미안한 느낌인데 엄청 튀겠다 우리 차 그니까 아 아 와 오빠 예쁘죠? 어 되게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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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그냥 들어가 볼게 어 뭐 어때 차들이 있는데 어 물공주 오수처리 그리고 잠자리를 어디서 할지 잠자리를 보내면 정막을 어디서 할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레이 워터 버리는 거네 네 아닌데? 블랙 워터 버리는 데도 있고 물 버리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야 좋네 그냥 있네 저렇게 캠퍼 시스템 있어 카세트 변기 열고 버리고 와 물이 이렇게 나와 청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그리고 와 좋은데? 봐봐 오 옷을 또 버리면 되고 오케이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오 잠시 오 오 오 레스토랑 저기 레스토랑 조그만거 있다는데 가자 너무 배고파 폴란드 첫 외식은 이름 모를 마을에서 그냥 작은 레스토랑 잠깐만 그때도 내가 카드 안됐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ATM에서 현금 쪽만 찾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데서 찾으면 수수료가 많이 붙잖아 찾으면 얼마지? 30만원 아니야? 와 2와트 500 600 700 800 600 수수료가 얼마이지? 뭐 이런 것들 1000 우리 돈도 생겼고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 아무거나 먹자 배고프다 거기야? 알 수가 없군 크림 살고 슈프 치킨과 간장 크림 버거 치즈 시금치 소금처럼 깐가루 윗은 돼지가 정말 검정색 수박이티네 내꺼 오는 것 같아 땡큐 뭐 이렇게 생겼네 콩, 감자, 돼지고기 안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시금치하고 치즈 내 딸이야 어때? 대박 맛있어 맛있다고? 내 딸이야 내 건 실패 오빠 건 성공 맛있게 먹읍시다 당신이 그렇게 찾던 복숭아 키로에 한 3천원 좀 넘어 키로에 몇 개죠? 180g 6개 사 1kg 좀 넘어 가자 주사요금이 좀 합리적이면 여기서 1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주사요금이 좀 합리적이면 여기서 1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운동하자 운동 운동 뛰어 뛰어 우리 마당 지금은 새벽 2시 여기는 폴란드의 화곡동 자리가 좋아 와 여기 역세권이야 마트 역세권 우리 마당 우리집 전용 마당 어? 우리집 옆에? 주유소 24시간이야? 맥도날든 24시간이라 그랬는데 새벽 2시에 닫아 보니까 저기 폴란드 편의점 우리 유심사인데 역세권이군 여기 요거 운동하자 운동 가자 우리집에 가자 어? 숨어 여기서 가자 여기서 진짜 오두방전 다 떴다 가는 도시마다 거의 기아 센터가 다 있어 심적으로 편해 마음이 이 돌멩이는 뭐야 이런 또 뒤에는 아주 그럼 들어보자 가 그럼 안 되면 뭐 그냥 내 부속 가지고 가면 물어보고 올게 으 아 아까 다녀오서 그랬잖아 그 갑자기 카메라 돌아갈까 그래 다음은 퀴즈데이 12시 이건 기아? 네, 기아 봉고 봉고, 네, 그런 트럭 아, 트럭? 사실 캠퍼 밴 네, 트럭 네, 트럭 와우 This car K2900 What is K2900? Model Camper I know this car Yeah, 기아, 기아 봉고 So it's possible to check mechanical something engine oil and tire or It's not problem Not problem, okay And also you have engine oil and filter Everything, okay Dovijenya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uesday See you 아주 친절하신 분 Excuse 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Tomek Raskyvić Tomek Raskyvić Okay, bye bye Tomek Raskyvić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found it So much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Let's go Run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ve been asking 15 seconds I heard I'm thinking It's hard Look Let's go Let's go 갑시다, 고! 똥락 좀 사러 가자는데 아내분께서 이 어마무시한 큰 사이즈의 쇼핑몰에 오셔야 된다고 여기에 폴란드에서 되게 유명한 크림 같은 게 있대요 폴란드? 응 폴란드산 1위 화장품이래요, 그 지하자 크림이 하여튼 뭐 광고는 아니고 난 따라 다닐게 가보자 찾던 게 이런 거야? 응, 이 지하자 3,000원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올리비아가 1 플러스 5나 세일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그런 거 좋은 거 어때요? 세일 안 돼?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이거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응 나에게 중요한 건 자동차 용품과 캠핑 용품 아내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군 나 모르겠지만 싼 거 같은데? 이게 뭔데? 8.299하티 크림 아니야? 매장에 가보려고? 네 갑시다 공장갑바라 살이 있다 예민국 가르샤 아빠가 잠깐 살기를 하다 보니 공장갑도 사게 되네 네 응 나 저기 나가 있을게 나가놓으세요 응 또 이거 나중에 뭐야 지하자? 당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빨리 똥냐 오늘은 빨리 똥냐 도입 지도현이 여기인데 please I'm explaining you please I'm explaining you 여기서 한 20분 거리거든 응 그냥 가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응 그냥 가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렛츠고 내가 봤을 때 독일 가면 캠핑 용품 파는 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근데 충전때문에라도 조금 달렸어야 되니까 그래서 캠핑장을 안 가고 있어서 네 보라스는 비싸다 네 근데 인터넷에 구매할 수 없지 그래서 저는 네 예 예 예 8 주아티 네 8 주아티 예 몇 룩 10 더 10 네 네 오 리치 가이 하하하 가자 여보 네 내 룩이 리치 하하하 주문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야말로 시장 전세계 시장에도 다 있을 거 같아 순한 말 막 틀리고 베트남분들이 사는 동네인가 봐 머리끼리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베트남 쌀국집 여기가 완전 베트남인데 와 여긴 베트남 에그 셀국 치킨 치킨 그리고 그 씨리빔 예스 찢어진 든 오늘은 베트남 하하하 근데 나를 들어 중국어로 anger 가고있다 아 중국사람인가 베트남사람이 아니었어 폴란드에서 중국인이 하는 베트남 요리집에서 포장해서 지금 4시 반밖에 안되는데 어두워졌는데 여보 오늘은 따뜻한 국물로 저녁 먹읍시다 어 여기가 편해 치킨 와 진짜 여기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줘 양 사이북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먹는 사이북스보다 더 쌀 수 있어 18조와트였어 얼마야 한 5,600원 여기 엉망인데 어딨다는거지 바로잡아 마트에 산거 빨간 컵 오늘도 고생했어 오빠도 고생하셨어요 와 오늘은 와 난 편의점 캐슈어가 적극 추천한 폴란드 보드카 짠 와 진하다 오빠는요? 와 보드카도 맛이 다 다르구나 어때요? 또 다른 아름다운 맛이야 와 너무 아쉽다 그 아름다운 맛은 나보다 와 행복합니다 매운거 아니야? 네 우와 행복 두배 업 특유의 끝맛이 있어 물론 그것이 좀 쓴 맛이지만 쓰니까 맛있는거지 인생처럼 인생처럼 짠 팔팔 끓이자 이거 응 26%니까 써도 될 것 같아 응 인덕션으로 하자 엄청 많네 와 진짜 많다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양의 두 배다 응 응 고장 몇 날 며칠을 여기 있었는데 요즘 눈에 감자 너무 맛있었어 춘이채? 600원 우리가 좋아하는 딱딱한 하드롤 이게 한 200원 하나? 모닝빵 내가 좋아 이거? 300원 응 콜란드 잠깐 사야해 좋습니다 응 며칠간 우리집 앞마당이 돼주었던 이곳 추억으로 남깁시다 이건 또 그립겠다 어 뭐 이것조차 재밌어 지나면 다 될 수 있죠 뭐 그죠? 한바퀴 돕시다 이 마트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 삼평이는 저기 저기 항상 있었고 왜? 내가 이거 찍는 줄 알고 나 찍고 있었는데 하하하하하 다시 올 일이 있을까 바르샤바에 우리가 다시 와도 이 슈퍼마켓에 올 일은 없겠지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그거야 진짜 올 수도 있고 왔습니다 저희가 엔진홀을 좀 교체하고 이것저것 좀 점검 좀 받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기아 서비스 센터 우리 삼평이를 나말고 우리가 운전해 봤나? 아 세관 직원 뭐 이런 분들은 운전했겠네 우리 대기실 가있죠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이 어떻게 말하는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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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뜨에서 갈고 왔으면 좀 쌌을텐데 6,000원 6,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엔진오일 갈고 에어필터 갈고 오일필터 갈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그런데 점검을 다 받았어 내가 운전해도 되는데 이 안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가 친구야 도비제 했냐 입이 풋네 이제 친구야 도비제 했냐 갑시다 냉장고 고치러 냉장고가 왜 갑자기 안내는거에요 그것때문에 냄새가 난거 같애 오맨틱 폴란드 송판이 여기서 한 10km 남쪽에 있는데 가볼게 렛츠고 자 하나씩 하나씩 해결 해결 빰 한 10km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